그럼 다시 너와 같이 먹겠습니다. 배가 dictada 만약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, 지금 주워야 하는 장면을 시작해서 조금 이름도 여글 두 unseren 한편을 위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인도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하라니까 그동안 할게 어디로 갈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잘 섞어줘 버터하고 잘 섞어줘 엄마 이게 뭐야? 초콜릿이야? 엄마 이렇게 해서 내가 해줄거야 또 비벼? 어 비벼주세요 이거 봐 눈이 내립니다 솔솔 엄마 내가 해볼거야 여기다 솔솔 솔솔 뭐 나 구워 어떻게 우리꺼 조금 먹어봐도 돼? 응 먹어봐 무슨 맛이 나나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triggers ăng-yews nimble 물 물 맥도 물 물 가 물 물 어주세요 딸기 양념이만 될까요? 그거 조금 너무 많은거 아닐까?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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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이거 어딨어? 이거였나봐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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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반지를 받았죠? 엄마! 엄마! 이거 줘 봐! 와이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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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바리는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양념장 3.5 Royal 양념장 양념장 계란말아 아멘 찬양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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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